안녕하세요 에이전시에서 미팅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잘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차피 심사동이랑 압구장에 가까워서 여기다가 프로필 한번 추적해보러 이동해보겠습니다 또 꽝입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 더 있으니까 도전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꽝이라니 여기가 월퀸이야 신사역하는 길이고 유튜브이 북부정 일종라인이 올라가면 탁동 막 그런 데에요 희망대로 강남이에요 하하하 아따 되게 넓네요 날씨도 좋고 프루필 돌리기 딱 좋은 날씨네요 프루필 돌리기 딱 좋은 날씨네요 와 진짜 빡세다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 아무튼간 열심히 돌렸고 없는데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돌릴 수 있을 만큼 다 돌렸습니다 아무튼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도 연습 많이 하십시오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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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